영화를 제작할 때 꼭 막대한 자본과 화려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세종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영화 출연도 하고 스텝이 되어 재미있는 영화 1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가경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위면에 위치한 전위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동아리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는 연극, 영화, 뮤지컬, 밴드, 난타, 가창 등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수업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에 수업이 실시됩니다. 동아리 수업에 아이들은 정말 즐겁고 신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있는 영화부 활동에서는 시나리오, 영화 만들기, 뮤비 찍기 등 정말 많은 교육이 됩니다. 이 동아리 활동이 아이들에게 커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어린이 기자, 노가경입니다. 구상 중에 여러분을 강하게 활동하는의 바람이 Gabriel입니다. 신기하게 활동하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